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냉방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냉방기 종료 중 하나인 서큘레이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와 달리 좁고 멀리 바람을 내보내 시원한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데요. 여름철 빠른 공기 순환으로 에어컨을 틀었을 때에도 빠르게 냉방을 도와주어 전기세 절약에도 좋습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와도 같이 써도 좋아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럼 서큘레이터 추천 5가지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데우스탠드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가격은 49,800원입니다. 3회엄 날개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바람을 제공하고 3단계 바람 세기로 원하는 풍속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상하 90도까지 각도 조절이 되며 자동으로 저우회전이 가능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허브그릴이 생성하는 입체 바람으로 더 멀리 이동시켜 넓은 공간에서도 신속하게 공기 순환을 시켜줍니다. 최대 7시간까지 작동시간을 설정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거기에 먼 거리에도 편리하게 모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이 있어 멀리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계절 공기순환에 특화된 데우스탠드 에어 서큘레이터 어떠신가요? 라헨느 더 퀸 듀얼 서큘레이터입니다. 가격은 49,800원입니다. 구염 날개로 날개수가 많은데요. 9개의 날개수가 바람을 잘게 잘라 기분 좋은 부드러운 바람으로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선형 전면 그릴과 앞부분의 넓은 커버가 공기를 응축해 내보내어 부드러운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주는데요. 최대 1250ppm의 압도적인 회전수와 공기순환이 뛰어난 전면 그릴이 만나 바람의 공기 이동거리를 늘려 공기순환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3단계 바람 세기를 조작 가능하고 좌우 자동 회전과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품량 회전은 물론 타이머까지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리모컨도 있습니다. 라헨의 더 퀸 듀얼 서클레이터 어떠신가요? 보노 스탠드 서클레이터입니다. 가격은 6만 9,900원입니다. 모든 방향을 커버하는 360도 기능이 가능한데요. 전후좌우 전방향을 커버할 수 있는 3D 모션 기능으로 원하는 공간과 각종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 날개로 설계되어 최대 15m까지 강력한 바람을 순환시켜주는데요. BLDC 모터를 사용하여 강력하지만 조용한 성능으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계된 리모컨으로 스마트하게 컨트롤 해보세요. 총 4단계로 바람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2단까지 설정도 가능하여 아기를 위한 초미품부터 강력한 바람까지 선택해보세요. 1시간 단위로 최대 9시간까지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고 발광형 LED 표시창으로 직관적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도노 스탠드 서큘레이터 어떠신가요? 하닐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가격은 15만 9천원입니다. 공기순환에 최적화된 쿨링핀 헤드 구조로 공기저항은 줄이고 직진성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최대 23m까지 직진하는 풍부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성능 BLDC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3협 에어블레이드 날개로 자연 바람의 디테일을 살리고 제품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D 입체에 회전이 가능하여 저우 45도, 130도 2단계 각도 조절, 상하 90도 회전으로 실내 공기를 완벽하게 순환시켜줍니다. 이래서 8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8시간까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리모컨과 리모컨 보관함이 있어 사용 후 보관함을 이용하면 분실현료도 없습니다. 하닐 에어 서큘레이터 어떠신가요? 퓨랩 쿨레이도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가격은 5만 4천 9백원입니다. 풍량의 직신성이 훨씬 강한 서큘레이터는 3D 입체 바람으로 넓은 공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데요. 3협 날개와 상하 90도, 좌우 45도의 자동 회전 기능으로 구석구석 바람을 멀리 보내보세요. 퓨랩의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된 쿨레이도는 8.3m%의 강력한 풍속으로 최대 22m까지 도달하여 더욱 빠르게 공기를 순환시켜줍니다. 조용하고 강력한 BLDC 모터를 장착하여 소비전력은 낮추고 내구성을 높였으며 조용하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저소음뿐만 아니라 자동켜짐, 자동거짐 타이머가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컨트롤패드와 편리한 리모컨으로 손쉽게 사용해보세요. 퓨랩 쿨레이도 에어 서큘레이터 어떠신가요?